안녕하세요 정택입니다 이번에 약과마을 품아시런이라는 새로운 컨텐츠가 나왔죠 쿠키런에 요거를 좀 한번 해볼건데 녹스는 이렇게 키 설정을 여러개를 할 수가 있어요 마우스 이런거 안잡고 녹스만 깔면 키보드로 다 할 수 있어요 핸드폰으로 게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녹스 애플레이어라면 키보드 자기한테 맞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서 좀 더 다른 분들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점 바로 클릭하자마자 이런게 뜨네요 이벤트 작물 배정 저는 사과농장의 농부라고 하네요 일단은 어떻게 하는건지 모르겠는데 그룹 클릭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야 야 내가 크리스탈 생긴다는데 지가 말리고 있어 대부 이 나쁜 놈들아 포마씨 최초 1회 진행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포마씨 한번 해볼까 매칭 한번 좀 해볼게요 아 30초 때 잡혀요 아 그래 오케오케 그때까지 기다려봅시다 갓겜 자 30초 넘었어 오 진짜네 한 35초 때 잡히네 매칭 수락 아 제발 수락 눌러주세요 나 또 30초 기다려야 되잖아 오케오케 이거 뭐야 이제 뭐 하는 거야? 말랑 감씨 감열매 젤리 점수 12만점 추가 어 감열매 젤리가 자력을 가져서 쿠키에게 다가옹 그냥 달리면 되나? 어이 죽었다 어이 죽었다 풀 세팅 갑니다 뭐야 야 다들 이거 끼는데? 이게 더 좋은 건가? 이렇게 그냥 가보자 한번 해보자 그냥 아 이거 흑마늘이 대세예요? 어 일단 2분간 날리네요 음 자 2분간 날리는데 한번 날려보죠 그러면은 자 아 이쁘구매다 떠돈떤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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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떤 아무튼 나 지금 꼴댕인데? 야 흑마늘이 진짜 좋은 건가? 왜 흑마늘이 좋은 거지 근데? 아니 나 왜 꼴댕이에요? 아니 나 개 열심히 하고 있는데? 아니 야 흑마늘한테 지고 있어 뭐야 왜 지고 있는 거야 용안이 밀람한테도 짓다고요? 아니 요간드래곤이 개 쓰레기 컨텐츠가 있다 아니 이거 맞아요? 아니 이분들 개잘함 어 밭 키우기 즉시 완료 멋진 밭이 완료되어서 이제 추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이제 친구를 초대하거나 랜덤매칭을 통해 품아시를 해서 작물을 모을 수 있사옵니다 어 뭐야 이게 뭔데? 이벤트 발생 뭔데 이게? 맨 두 개 가져간다고? 아니 0.1% 뭐야 이게? 사과씨 오른쪽에 있는 느낌표 눌러보려고요? 이거요? 아 밭 2레벨 효과가 있고 밭 3레벨 효과가 이렇게 있구나 일단 그냥 혼자 하자 몰랐다 일단 매칭 수랑 음 나 딴 거 할래 아 뭐하지? 그래도 이 친구 한번 써보자 얘가 여기서라도 좀 좋았으면 좋겠네 여기 흑마늘이 좀 많이 쓰이네요 다들 흑마늘 쓰는데? 빰 빰 빰 빰 얼쑤 빰 빰 빰 빰 빰 이크 에크 나 1등이야 야 얘다 얘다 이 쿠키가 짱인가봐 하하하 나 드디어 1등이야 흑마늘 별거 없네 어? 어 흑마늘이 뭐 별거 없네요 여러분들 나 1등임 계절 좀 계절 아 좋아 좋아 어 나 2등 됐는데? 뭐야 아 나 근데 능력 발동하면 또 몰라 이제 빰 빰 빰 빰 빰 아 1등 다시 왔어요 아 좋아좋아좋아좋아 너무 잘하는 중 어 이거 허수아비 뭐야 허수아비가 호루라이브인데 빰빰빰빰빰빰 야 근데 나 이거 변치 못하겠는데 18초 안에 아 잠깐만요 야 야 야 너 여기서는라도 좋아야지 빰 변신해봐 아니 변신해 변신 어 변신했다 빨리 빨리 어 야 능력 빨리 발동하고싶어 2등 일단 2등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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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 어 그래도 흑마늘은 이겼고요 흑마늘한테 졌습니다 일단 한번 더 해봐 오오오 나 깨달았다 허브가 짱이야 허브가 짱이야 허브가 짱이야 능력 변신 필요없어 난 허브할래 광합성하고 할래 되게 해맑죠 아이고 곱재비 많지 않을까 내가 아는 그 맵이 아닌가 아 현재 1등 아 현재 꼴등 다들 이제 변신 끝났잖아 난 아직 변신중이라고 알죠? 개 쓰레기네 저 망한거 같은데요 여러분들 히히하하하하하하하 홈브야 힘내 힘내 stiff 뿌빛 제가 이번엔 흑마늘로 한번 가봅시다 아 좋아요 좋아요 현재 1등 현재 세기농킹 1등 emp 넌 뭐야 9700만전 뭔데 저 뭔데요 저거 저것도 뭔조합인데 어 황금사과 나이스 아 아 아 황금사과 못 먹었어 근데 나 점수 왜 이렇게 세 나 점수가 압도적으로 1등인데 4천만점 차이는데 뭐야 흑마늘 뭐 있어 역시 사람들이 쓰는걸 써야되나봐요 어 잠깐만 역전 야 아 야 황금사과 못 먹었어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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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압도적으로 이겼다 이게 바로 정댁 보여요 여러분들 개쩍 어 계속 그냥 이렇게 하는거야 요거를 하면 되나 오 씨 경험씨 개잘문데 오 기료주기 오 대박 오 오 뭐야 야 이거 3개 다 대박인데 뭐야 맥스 레벨인데 개쩍죠 여러분들 아무튼 여러분들 품앗이런을 좀 해봤는데 공물을 열심히 키워서 하루에 하나씩 뭐 여러분들 크리스탈 쓰지 마시고 어 24시간마다 한 번씩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티켓 이용해서 품앗이 하면 되겠죠 자 아무튼 약가마을 품앗이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